그 자가 나를 찾아왔었다. 홍길동 말이야. 궁에 들어오기 전 너와 홍길동이 이미 서로 알던 사이였다지. 전하. 신첩. 예, 전하. 홍길동 그 자와 궁에 들어오기 전부터 알고 있던 사이였으나 그 자가 박물장수로 떠돌던 시절 신첩이 있던 기방에 들렸기에 그때 잠시 얼굴을 본 것이 다이옵니다. 고작 그런 인연으로 그 자가 죽는 것을 그리도 아까워한 것이냐. 전하. 신첩은 정령코. 혹 네가 마음을 주고 왔다는 그 사내가 그놈. 번길동이었느냐. 번길동이었다. 수경. 번길동이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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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길동이었다.